수업 불편드리기 자 연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,2,3,4,5, 다시 한번 더 1,2,3,4,5, 다시 한번 더 1,2,3,4, 다시 한번 더 1,2,3,4, 다시 한번 더 2,3,4, 다시 한번 더 1,2,3,4, 다시 한번 더 1,2,3,4, 다시 한번 더 두 번 더 할거에요 앉아 네 아시 두 번 더 할거에요 오우스 리 앉아 셋 다시 차분하게 차분하게 집중 하나 오우스 리 앉아 셋 집중 두 번 더 할거에요 서울대